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본인 말로는 자궁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자궁이 아니라 외쪽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싶은 그런 아짐에 드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저에게 결국 엄청난 병이죠. 자궁근종이 생겼고 이제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글쎄 남편이란 인간이 아무런 준비를 안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어? 준비? 뭔 준비? 아줌마 장례식 준비? 원제 수술을 앞두고 남편이랑 크게 싸웠습니다. 제목처럼 제가 큰 수술을 앞두고 저희 남편이랑 싸웠는데 여러분이 좀 봐주세요. 일단 저희 부부 40대 동갑내기구요. 두달 뒤죠. 11월에 부인과 복관경 수술 날짜가 잡혔거든요. 저한테 작은 근종이 있어 그런거고 로봇 복관경 수술인데 솔직히 이거 어쨌든 제 배에 구멍을 뚫는거고 큰 수술이라면 큰 수술이죠. 거기다 제 나이도 있고 몸도 많이 약해서 여러가지로 참 걱정이 많은데요. 남편은 제가 이러는게 아무렇지도 않은가봐요. 결국 대화를 하다 크게 싸웠는데 이거 혹시 제가 큰 수술을 앞두고 많이 예민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역시나 남편이 아내인 저한테 심하게 무심한건지 저희가 주고받은 대화 그대로 써볼테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좀 해주세요. 자기 알지? 나 수술 11월이니까 휴가같은거 미리미리 내구 어? 어? 어 그거 어 알았어. 그리고 나 필요한거 당신이 미리미리 잘 챙겨서 와. 하... 수술이 다가오니까 나 너무 무섭고 짜증나고 그래. 어? 아니 내가 당신 옆에 있을건데 뭐가 그리 걱정이야. 어? 나 절대 어디 안가고 당신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손잡고 있을테니까 아무 걱정하지마. 다 잘될거라고. 아니 내가 있잖아 내가. 어? 계속 그렇게 우울해 있으면 그게 더 몸에 안좋아요 이 사람아. 아니 근데 자기 좀 이상하다. 내 수술에 대해서 뭐 궁금한게 아무것도 없는거야. 왜 안 물어봐. 어? 그 갑자기 너무 날카롭게 질문을 하네. 음 그래. 그 수술하고 나면 회복기간은 얼마나 걸린대. 어? 아니 자기는 지난 몇 년 동안 근종 때문에 고생한 부인이 옆에 있는데 어쩜 한 번도 그런걸 찾아보지도 않고 이렇게까지 내 병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있어. 이게 말이 돼? 회복기간이란 그런것들 인터넷에 보면 다 나온다고. 그럼 뭐야. 겨우 그런 검색조차 안해본다는거 아니야 지금. 아이씨. 왜 자꾸 맨날 뭐라 그래. 나도 걱정하잖아. 아니 지금 이렇게 뭐라고 하는게 당연한거 아니야? 어? 이전까지 몇 년 동안 추적검사한다고 나 병원갈때 같이 가주기를 했어? 아니면 내가 걸린 이 자궁근종에 대해서 찾아보고 뭐가 좋은지 알아보주기를 했어? 뭐랬어? 어? 아무것도 안했잖아. 어? 아무것도 안했잖아. 그렇지 나도 위로를 해준건데 그리고 같이 꼭 붙어있을거고 간호 잘해줄거고 당신 곁에만 있을거라 했는데. 그리고 아직 11월이면 날짜가 있으니까 그전에 좀 알아보려고 했지. 무슨 상관이야 그게. 나한테 뭐라고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하는거랑 안알아보는거랑 뭔 상관이냐고 뭔 상관. 아니 지난 8년동안 인터넷 검색 한번 안해본 사람이 이제와가지고 검색을 하겠냐고. 그걸 지금 나한테 믿으라는거야? 이래가지고 싸움이 생긴건데요. 제가 화가난 부분이 뭐냐면 수술결정하기 전까지는 병원에서 상태가 심하진 않으니까 추적관찰만 하자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8년 가까이 반년마다 한번씩 추적관찰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관은 뭐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니까 인터넷 찾아보고 자궁근종이 뭔지 알아봐주는거 이런것들 저도 아예 기대도 안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잖아요. 수술을 하는게 좋겠다 해가지고 수술 날짜까지 잡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궁근종에 대해 아예 찾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수술을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리고 하고나서 회복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등등등 이런것들 아예 하나도 모르고 또 자기가 환자 옆에서 할 수 있는게 뭐가 있는지 이런것들도 아예 찾아보지를 않더라구요. 그렇잖아요. 대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 옆에서 이게 말이 되는거냐구요. 그리고 남편은 자꾸 자기가 말로 다 위로를 해줬다고 하는데 아 물론 위에 썼던 말들 이게 위로하는건 맞죠 맞는데 그렇지만 저는 이런 위로보다는 실질적으로 자기 스스로 뭔가 알아볼건 알아보고 그러면서 오히려 역으로 저한테 조언도 많이 해주고 수술하고 나서 뭐를 먹으면 몸에 좋으니까 그런거 준비할 생각도 좀 해주고 그래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요구가 정말 오바에요. 반대로 남편이 수술을 한다면 저는 분명 그렇게 했을거라구요. 혹시 지금 제가 남편한테 너무 많은걸 바라는겁니까? 여하튼 이번에 저는요 단단히 마음이 식었고 만약 나중에 반대로 남편이 어디 아프거나 수술을 하게 되면 저 절대 아무것도 알아봐주지 않을거구요. 그냥 됐으니까 니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해줄거라구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진짜 아구창을 확 돌려버리고 싶다. 아줌마 너 말이에요 너 2번 근종수술 끝나고 그 정신과도 꼭 가보세요 아줌마 지금 아줌마가 하는건 개랄지라고 하는건데요. 혹시 니네 부모중에 한사람이 너한테 그랬던적이 있나요? 도대체 이런건 어디서 보고 배워오는거야? 나 정말 궁금하다. 3번 아니 무슨 어 암수술도 아니고 참 유난이네 참고로 저 근종수술 개복으로 두번이나 했었고 특히 두번째는 아예 자궁을 적출했어요 아줌마 수술준비는 환자 본인이 하면 되는겁니다. 진짜 있는정 아니 없는정까지 다 떨어지겠네 남편이 휴가내가지고 옆에 있다면 할 수 있는거 다 아는거 아니야? 뭘 더 해달라고 이 난리를 치는거에요? 아니 10대 어린아이도 아니고 나이 마흔 넘게 처먹고 징징대는거 어 끔찍하다 정말 니네 엄마한테 가서 해 4번 저기요님 혹시 걸렸다는게 자궁근종이 아니라 라이지병 아닌가? 5번 수술을 앞두고 예민한거 그리고 공간바라는것도 알겠어요 알겠는데 남편이 수술방식같은거 검색하면 뭐 달라지는거 있어요? 수술하고 케어하는거 병원에서 다 설명해줄텐데 그때 듣고나서 나중에 뭐 까먹거나 헷갈리는거 자꾸 물어봐도 충분한거 아니야? 왜 벌써부터 이 난리를 지기는거냐고 그리고 너처럼 그지같은 말투로 따지고 성질내면 알아보려다가도 짜증나서 하기 싫어지는거 정말 몰라요? 알 리가 없죠 6번 그렇지 아내가 이렇게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가지고 뭐 장례식장도 알아보고 화장장도 알아보고 아니면 그 요즘에 그 유행하는 그 뭐야 수목장 이런거 다 알아봤어야 하는건데 남편이 그걸 안했구만 진짜 바보같고 대책이었구만 깔깔 7번 유난이라는 것도 정도가 있는건데 진짜 그지같네 이 아줌마 평소에도 얼마나 신경질 부릴지 다 보입니다 아니 자궁적출도 아니고 로봇 복관경이면 그냥 시술이잖아 이게 뭔 수술이야 도대체 뭘 어쩌라고 계속 이렇게 징징대는거야 어쩌라고 그리고 자기 죽을병 걸린 사람 대우 안해줬다고 남편을 쥐잡듯이 잡는 이딴걸 직접 당하고도 정 안 떨어지는거라면 니 남편이 호구등신이죠 뭐 깔깔 8번 수술을 하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예민해질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솔선수범 먼저 찾아보고 그래줬으면 좋겠는데 수동적이고 말로만 위로를 하니까 위로가 아예 안되는거고 결국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지는거라구요 적극적으로 찾아보려고 하는 그 노력 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이렇게까지 열받진 않았을거 같은데요 드렸으니 맞아요 그동안 뿌리로만 위로를 해줬지 이게 무슨 병인지도 잘 모르는거 같더라구요 얼마나 심각한 병인데 이게 9번 아줌마 너 진짜 병원에 가보세요 미친거 같아요 추가 추가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 의학 여기 있는 사람들 의학 지식 수준 정말 실화인가요 근종이라고 해서 다 비슷하거나 같은 상황이 아닌데 얕은 지식으로 악플을 달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는요 근종이 심한 상태가 돼서 수술을 하는거고 특히 장기 유착도 있어서 장을 절제하거나 이거 까딱하면 장룰을 다할 수도 있는 큰 수술이라구요 처음에는 복관경을 하다가 유착이 심하다 싶으면 개복으로 전환될 수 있는 큰 수술이라 그래서 협진이 가능한 3차 병원에서 수술하는거라구요 뭘 알고 뭐라 하든가 이래도 큰 수술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어? 큰소리 쳐봐 태클 1번 지나가던 현직 간호사입니다 유착이 심해 장 절제하고 장룰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면 로봇같은거 아니에요 애초부터 개복으로 시작하죠 알겠습니까? 그럼 이만 2번 역시 지능이 낮으면 그냥 지밖에 모르네 공감능력 하나도 없고 아니 남한테 의견 물었으면서 답을 해줘도 절대 안들어봐봐 그저 지가 원하는 그 뭐야 우쭈쭈 나올 때까지 징징대기나 하고 어이구 이딴 개 마누라라니 진짜 전생에 나라 오지게 팔아쳐먹었네 끌 끌 3번 알았으니까 얼른 영정사진부터 찍어요 아줌마 딱 봐도 죽을 병인데 여기서 이럴 여유가 있어요? 어? 빨리 준비해요 4번 추각을 보니까 진짜 무개념 많네 이 아줌마 아니 본인 상태를 원글에 설명했었나? 안했잖아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당연히 모르는 건데 그거 몰랐다고 또 남 탓을 하네 성격 진짜 거지 같다 야 이런거랑 결혼하는 남자도 있네 이유가 뭘까 5번 큰 수술이든 뭐든 그냥 네 성격이 거지 같다고요 아줌마 그게 문제라고요 일단 추가 글을 보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간단한게 아니라 생각보다 큰 수술이다 이걸 말하는 것 같은데 왠지 급조된 느낌이 들죠 급조된 느낌 그리고 뭐 저는 남자니까 자궁 근종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 근데 이거 사연 다루면서 좀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흔한 질환이라고 하더군요 사람마다 편차는 있지만 대부분 별게 아니라는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연 댓글만 봐도 그래요 그래서 제 느낌인데 이건 마치 그거 같습니다 한 3박 4일 정도 가는 해병대 캠프 놀러가면서 나는 왜 군대 배웅 안 해주는 거야 이런 놈들이 있거든요 그거 보는 것 같네 아무튼 남편분 애도를 피합니다 아멘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